장고의 리듬다이 반갑습니다 장고의 리듬다이와 가우디오랩이 주최하는 리믹스 컴피티션 대회 1회를 개최합니다 이름하여 6월 24일 금요일 저녁 10시 키츠 요지 피처링 폴로다 레디의 부자 라이브 영상이 공개됩니다 해당 곡의 아카펠라를 이용해서 비트메이커분들, 프로듀서분들 새롭게 곡을 재해석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1등 상금 무려 100만원 그리고 요렇게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티셔츠도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에요 심플하죠? 여기에 뭐 장고의 리듬다이 이런거 쓰면 안 입을거잖아 그래서 그런거 싹 다 뺐습니다 자 그리고 2등 상금은 30만원 그리고 역시나 티셔츠 증정해드리고요 3등은 2명을 뽑습니다 그 두 분에게는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기한은 라이브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인 6월 24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승자 선정은 7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저의 채널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와 프로듀서 옐라디 그리고 키츠요진님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선별하게 될 겁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4일 금요일에 공개되는 라이브 영상의 하단 설명란에 제가 3개의 링크를 남겨둘 겁니다 첫번째 링크는 음원의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링크에 들어가셔서 파일 선택 다운받은 음원을 넣으시고 분리 요청을 누르시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보컬과 드럼, 베이스, 나머지 악기로 분리가 됩니다 오른쪽 구석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 아카펠라를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껏 리믹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드신 곡을 기한 내에 세번째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유튜브 링크 혹은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를 업로드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승자를 뽑을 것이냐 요걸 키치요즈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실력있는 프로듀서 분들 오셔서 100만원 꿀꺽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요 티셔츠도 꿀꺽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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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